아서 코난도일의 셜록홈즈 단편 걸작선 보헤미아 왕국 스캔들 조미영 옹김 출판사 느낌이 있는 책 셜록홈즈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소개하는 보헤미아 왕국 스캔들은 셜록홈즈의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천재적인 사립탐정 셜록홈즈 홈즈의 친구이자 동료이며 작품의 화자 존 왓슨 박사 복면 쓴 사나이 사건 의뢰인 아이린 에들러 보헤미아 국왕 황태자 시절의 연인 미국 뉴저지주 출신의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 1장 분홍색 편지지 요즘에 와서 홈즈와 나는 거의 만나는 일이 없었다. 결혼과 개업이라는 큰 변화를 맞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은 베이커가의 하숙집에서 마차로 10분쯤 걸리는 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 결혼이 주는 행복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타당할 듯 싶다. 사랑스러운 아내의 남편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사가 오랜 친구와 소원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서 날마다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빴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보헤미안 기질을 타고난 데다가 사교활동을 혐오하는 홈즈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동안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도 신문을 통해 그가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경찰이 이미 포기한 미해결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트링코 말리에서 일어난 액킨슨 형제의 비극을 해결한 것이나 네덜란드 왕가를 위한 임무를 성공리에 마친 것 심지어 저 멀리 러시아의 오데사에서 일어난 트레포프 살인사건을 해결한 것들이 세간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어 그의 명성은 한층 높아져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활약상을 제외하면 옛 동료이자 친구인 홈즈의 근황에 대해서는 미안하게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함께 살았던 경험으로 보아 그는 사건이 없을 때에는 베이커가의 하숙집에서 하루 종일 곰팡내 나는 고소와 씨름을 하거나 각가지 씨름을 하는 일로 소일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가끔 나른하고 몽롱하게 지내는 일도 있었지만 일단 사건을 막기만 하면 언제 그랬나 싶게 정력적으로 움직이곤 했다. 그에게 있어 사건은 곧 생활의 활력이었고 삶의 목표였다. 그만큼 홈즈는 범죄 연구에 깊이 매혁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1888년 4월 20일 왕진을 다녀오던 길에 베이커가를 지나게 되자 나는 문득 내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그러자 그가 맡았던 사건과 그것을 해결하는 데 발의되는 홈즈의 탁월한 재능을 보는 것만으로 흥미진진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마침 마차는 홈즈의 하숙으로 가는 길목을 막 지나치고 있었다. 나는 급히 마블을 불렀다. 이보게 지금 방금 지나친 골목으로 들어가 주게. 베이커가 221번지로 가야겠네. 알겠습니다. 마블은 큰 소리로 대답하고 나서 마차의 방향을 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차는 그리운 하숙집 앞에 덜컹대며 멈춰섰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서 홈즈의 방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성급하게 방 안을 걸어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키가 크고 마른 것으로 보아 홈즈가 틀림없었다. 사건을 맡아나 보군 홈즈의 습관을 훤히 꿰뚫고 있는 나로서는 그의 표정이나 태도만 봐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다. 분주한 모습으로 보아 나른한 상태에서 벗어나 어떤 일에 열정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이 사건인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었다. 게으른 홈즈를 저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건밖에 없었던 것이다. 초인종 줄을 잡아당기자 사완아이가 급하게 뛰어나왔다. 사완아이는 무척 반가워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위에 홈즈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었다. 나는 웃음으로 대답하고 익숙한 계단을 재빨리 올라 홈즈의 방 앞에 섰다. 그러고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자 홈즈는 깜짝 놀란 듯하더니 이내 한 손을 쳐들며 가볍게 인사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옛 친구를 대하는 태도치고는 좀 약소한 것이었지만 나는 조금 더 언짢지 않았다. 평소 보아오던 홈즈 그대로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호들갑을 떨거나 과장된 몸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홈즈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으로 그가 몹시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용한 성격의 내 친구는 같이 살 때 내가 즐겨 안고 냈던 안락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내가 자리에 앉자 담배값을 던져주고는 선반에서 미스키병을 꺼내서 유리잔 가득 따른 후 내게 권했다. 그는 날로가에 우뚝 선 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왓슨 자네는 결혼생활이 체질인가 본데 혈색도 좋아지고 체중도 3.5kg이나 불어난 것 같군 3kg이네 내가 강하게 부정하자 홈즈는 빙긋 웃었다. 그런가? 조금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미안하게 됐는걸? 그런데 왕진 다녀오는 길인가 보군 개업이라니 성가신 일이 어지간히도 많겠군 왜 그렇게 생각하나? 난 자네한테 개업을 했다고도 안 했는데 사실 개업은 나로서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처음부터 환자가 많이 찾아온 덕에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정작 홈즈에게는 개업했다는 것을 알리지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 홈즈는 내가 개업이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왕진 다녀온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뛰어난 재능이 발휘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떤 단서를 가지고 추리한 것인지 궁금했다. 그만한 것쯤이야 일부러 알리지 않아도 알 수 있네. 자네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나? 자네 몸에서 요두 푸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손가락에는 질사는 이 묻어있거든. 그뿐인 줄 아나? 자네 안주머니에 청진기가 들어있지 않나? 현직 의사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데 귀양 말이 난 김에 한마디 충고해 두겠네만 자네 집에 있는 한여를 당장 해고하는 게 좋겠네. 그렇게 게을러서야 어떻게 안심하고 집안일을 맡길 수 있겠나? 홈즈 자네 마치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군. 도대체 어떻게 알았나? 홈즈는 집게 손가락을 들어 나의 왼쪽 구두를 가리켰다. 미상불 나의 왼쪽 구두는 몹시 흉하게 바래고 찌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비가 왔던 지난 목요일에 자네는 그 구두를 신고 외곽으로 왕진을 갔었고 집에 돌아와서 그 한여에게 말끔히 닦아 놓으라고 일렀네.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러운 성격이 아니었지. 밑창에 달라붙어 있는 흙을 털어낸다고 마구잡이로 긁어댔던 거야. 때문에 뒤꿈치와 옆쪽에 가늘고 긴 상처가 났지. 그뿐인가 젖은 구두를 말린다면서 장작불이 헐헐 타오르는 날로 바로 옆에 녹기까지 했지. 그래서 가죽이 이렇게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던 거야. 어때? 내 말이 틀렸나? 이거야 원. 자네가 중세에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마녀로 몰려 화형당하고 말았을 거네. 자네 말처럼 우리 집 하녀인 메리 제이는 구제불능이야. 접시를 깨는 일은 애교에 가깝지. 아내도 조만간 그 애를 내보내겠다고 하더군. 하여간 자네 솜씨는 여전하군. 자네 설명을 듣고 나면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데 혼자서 생각하는 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시력이라면 나도 자네 못지않은데 말일세. 나는 들고 있던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홈즈는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시가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 의자에 앉았다. 그건 말일세 왓슨 그저 눈으로 보는 건 관찰이라고 할 수 없다네. 전혀 별개의 문제지. 기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봄세. 자네는 지금까지 이 집 계단을 몇 번쯤 오르내렸다고 생각하나 글쎄 수백 번은 넘지 않을까 그럼 계단이 몇 개인지는 알고 있나 한 스무 계단쯤 되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군 바로 그 점이 자네가 나와 다른 점이네 자네는 보기만 했지 관찰하지는 않았던 거야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 분명 다르지 그럼 자넨 몇 계단인지 기억하고 있나 물론이지 열일곱 계단일세 말이야 쉽지 내가 볼멘 소리를 하자 홈즈가 큰 소리를 내며 웃었다 왓슨 자네 말도 일리가 있군 모두가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면야 내가 실직자가 될 테니 말일세 그나저나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밖에서 보니까 몹시 바쁜 것 같던데 잘 보았네 왓슨 자네가 아직도 내 사건에 관심이 많다면 이걸 한번 보게나 홈즈는 책상 위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들어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그것은 꽤 두툼했는데 매우 고급스러운 분홍색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낮에 우편으로 온 건데 발신인이 없더군 홈즈의 말처럼 봉투에는 날짜도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있지 않았다 셜록 홈즈 씨 오늘 밤 7시 45분에 지극히 은밀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방문할 것이오 최근 유럽의 어느 왕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당신이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보고를 본부로부터 들었소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신이 적임자라는 결론을 내렸소 부디 방문 시각에 집에 있기를 바라오 그리고 사정상 복면을 할 것이니 놀라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이거 대단히 거만한 의뢰인인데 게다가 복면을 하고 온다니 이상한 편지로군 내가 의아해하며 관심을 보이자 홈즈는 즐거운 듯 했다 홈즈 자네는 누군지 짐작이 가나? 글쎄 그 부분은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네 정보 없이 가설을 세우게 되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지 사실에 입각해서 이론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이론에 맞춰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거든 그렇다고는 해도 그 사람의 신분은 그 사람의 신분만큼은 짐작이 가네 이 봉투와 편지지가 있으니 말이야 아 그래 기왕 관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자네가 한번 추측해보게 나왔음 나는 홈즈가 그 사람은 아니란 말이겠지 홈즈는 흐뭇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나 역시 나 역시 제일 먼저 그것부터 조사해보았다네 그런데 자네 말대로였네 더구나 그 편지지는 영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었어 자 편지지를 불빛에 비춰보게 왔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자 조금 전까지도 보이지 않던 글자가 나타났다 무슨 글자가 보이는군 E G P 그리고 G T로군 홈즈 이게 종이 회사의 머리 글자일까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지 먼저 G T는 독일어에서 회사를 뜻하는 단어 게젤 샤프트의 약자라네 영어에서 회사를 C O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 다음 P는 투말할 필요 없이 종이를 의미하지 그렇다면 E G는 뭘까 워슨 나는 그 해답을 유럽 지명사전에서 찾았다네 홈즈는 책장에서 갈색 표지에 두꺼운 책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재빨리 책장을 남기면서 무언가를 찾았다 바로 여기야 왓슨 에그리아 홈즈는 외치다시피 큰소리로 말했다 에그리아 에그리아 너는 처음 듣는데 독일어를 사용하는 보헤미아의 한 도시라네 카를리스 바트에서 가까운데 발렌슈타인이 살해된 현장으로도 유명하지 사전에는 유리공업이 왕성하고 우수한 품질의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지회사가 많다고 하더군 이제 알겠나 왔음 홈즈는 두 눈을 반짝였다 홈즈 그렇다면 이 글자는 보헤미아 산이라는 표시였단 말인가 그렇다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지 당신이 적임자라는 결론을 내렸소 부디 방문 시각에 집에 있기를 바라오 라는 식으로 요점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독일인 뿐이거든 그걸 자네는 거만하다고 생각했지만 말이야 만약 러시아나 프랑스인이라면 각종 미사 여부를 사용해서 예의를 차렸겠지 보헤미아산 편지지를 쓰는 독일어권의 부자라 그런데 복면은 왜 하겠다는 걸까 그건 본인한테 직접 물어야겠지 드디어 편지의 주인공께서 오시는군 2장 북면의 방문객 그때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집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곧바로 초인종이 울렸다 쌍두마차를 타고 오신 모양인데 워슨 적어도 자네보다는 부자겠어 사실 나는 말 한마리가 끄는 작은 마차를 타고 왔다 홈즈는 방 안에서 소리만 듣고도 마차의 실체를 구별했던 것이다 홈즈 자네는 소리로 마차가 구별이 되나 말 발급 소리를 자세히 들으면 자네도 구별할 수 있을 거네 홈즈는 빙글에 웃으며 창가로 걸어가더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휘파람을 불었다 멋진 부르엄 마차로군 게다가 저 말들은 한필에 150기니는 될 만한 줌마야 뭐 적어도 살해비를 떼일 염려는 없겠네 홈즈는 몹시 기분이 좋아 보였다 평소에 하지 않는 농담까지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손님도 오셨으니 이 가난뱅이 의사는 이쯤에서 퇴장해 주겠네 왓슨 그게 무슨 소린가 이번 사건은 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을 놓친 데서야 자네가 어떻게 나의 전기작가라고 할 수 있겠나 자네는 나의 보주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마운걸 하지만 복명까지 하고 오는 의뢰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바라지 않을 텐데 왓슨 자네도 탐정이 다 됐군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잊었나 자네는 내 동료가 아닌가 나는 그의 완강한 만류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거기에는 이 사건에 대한 내 호기심이 강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느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열일곱 개의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마침내 발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췄고 이어 둔탁한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오십시오 홈즈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1미터 80센티미터도 넘어 보이는 큰 키에 떡버러진 어깨와 강인해 보이는 팔을 자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살아있다면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편지에 이미 밝혔듯이 얼굴에 복면을 하고 있었는데 이마에서 광대뼈까지 덮을 만큼 커다란 복면이었다 복면 사이로 파랗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으로 번뜩거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윤곽이 뚜렷한 두꺼운 입술과 고집스러 보이는 길고 각진 턱이 그가 매우 강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위험이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입고 있는 옷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도가 지나쳤다 더블 버튼 상의는 소매와 귓과 앞 여민 부분 가장자리에 값비싼 아스트라칸이 매우 넓은 폭으로 달려있었고 어깨에 걸쳐진 군청색 망토는 아름다운 녹색의 에메랄드 브로치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가 움직일 때마다 노란색의 비단 안감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신은 부추의 목은 정강이 중간쯤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얼굴이 비칠 만큼 잘 닦여있었고 끝부분에는 윤기가 흐르는 다갈색의 고급 모피가 달려있었다 어쨌든 복면까지 하면서 남의 눈을 피하려고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방문을 열기 전 문앞에서 바로 복면을 썼는지 방 안에 들어서면서도 한쪽 손으로 그것을 만지고 있었다 편지는 보셨소 그는 인사도 하지 않고 강한 독일어 억양으로 우렁차게 물었다 방문할 거라고 미리 알렸는데 그는 나와 내 친구를 번갈아 보면서 조금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홈즈가 그걸 놓칠 리 없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셜록 홈즈입니다 이쪽은 왓슨 박사로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나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가벼운 고개짓을 했다 홈즈는 그에게 의자를 권하면서 물었다 성함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본 그림 백작으로 불러주시오 홈즈씨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는 지극히 중요하오 그래서 말인데 왓슨씨는 믿을만하다고 자부하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당신에게만 말하고 싶소 사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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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거만한 어트로 명령하듯이 말했다 나는 내 예상이 들어맞았음을 느끼면서 바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 친구를 더 이상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홈즈가 나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왓슨 박사는 그동안 온갖 일을 함께해온 동료입니다 이 친구를 믿지 않으신다면 저도 이번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홈즈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러자 백작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홈즈를 많이 쳐다보았다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백작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어쩔 수 없구려 그럼 얘기하기 전에 두 분의 약속을 받아야겠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부터 내가 털어놓을 얘기가 잘못해서 밖으로 새어나가면 유럽의 역사가 뒤흔들릴지도 모르오 적어도 2년만 딱 2년만 비밀을 지켜주시오 그 뒤에는 알려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오 약속하실 수 있겠소 유럽의 역사까지 들먹이는 그의 말이 다소 과장되어 보였지만 홈즈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약속드리지요 백작은 홈즈의 대답을 듣자 이번에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우선 복면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고귀한 분께서 당신들에게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소 그래서 이렇게 무례를 범하게 됐으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하오 괜찮습니다 고맙소 이렇게 당신을 찾아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했소 그러다 보니 본이 아니게 이름도 본명을 될 수가 없으려 뭐 그 점은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헤미아에서 오셨다는 것도 말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소 복면 안에 파란 눈동자에 동요가 이뤘다 백장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종이가 영국에서는 쉽게 구하지 못하는 보헤미아의 것이었거든요 홈즈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백작의 입에서 감탄을 하는 듯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과연 당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헛소문이 아닌가 보구려 사전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는데 그런 허점이 있었다니 그런 일로 조심을 하실 때에는 먼저 평소의 습관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소 백작은 백작은 큰 결심이나 하는 사람처럼 입가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보헤미아에서 온 것을 미리 알고 계시니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소 지금 우리 보헤미아 왕국에 미묘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잘못하면 엄청난 스캔들로 발전할 것이오 알다시피 왕국의 스캔들은 일반인의 그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소 왕가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오 내 생각에는 지금이 건국이래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소 오름슈타인 왕가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군요 홈즈는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이며 완벽한 탐정이라는 세상의 명성과 어울리지 않게 나태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백작은 내 친구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놀라기도 했지만 도무지 민첩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 태도에 더 놀란 모양이었다 셜록 홈즈씨 당신은 내가 말하려는 걸 모두 알고 있는 것 같구려 다 안다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보다 큰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하 백작은 홈즈가 마지막으로 던진 전하라는 말에 깜짝 놀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그 호칭의 의미를 미처 깨닫기도 전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지 방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핏줄이 서있었고 각이 진 턱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복면을 벗어 바닥에 팽겨쳐버렸다 홈즈 자네가 제대로 보았다 나는 보헤미아 왕국의 구강이다 홈즈는 언제나처럼 침착한 눈길로 구강을 응시했다 그는 느린 동작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복면을 주어 책상 위에 놓았다 정작 놀란 것은 나였다 자신을 구강이라 일컬은 사나이는 약간 흥분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상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방으로 들어오실 때 한눈에 보헤미아 왕실 카실필스타인 대공작가문의 빌 헬름 지기스푼트 폰 오름스타인 전화이신 걸 알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물어도 되겠나 복면까지 쓰고 오실 정도의 문제라면 신분이 높은 분의 스캔들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보통 다른 사람을 시키기보다 당사자가 직접 오게 마련이죠 게다가 전화께서 입고 오신 의상은 보통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또 보헤미아의 내정을 고려할 때 스캔들 때문에 가장 위험해지는 사람은 전화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내정 상황까지 알고 있다니 놀랍군 바로 그렇다 정치적인 문제라면 대신 할 만한 사람이 있지만 이번 일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만일 이 일이 내 반대파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왕이조차 안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담정도 안심할 수는 없었다 이걸 약점으로 잡고 협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신분을 숨긴 채 자문을 구할 생각으로 후라하에서 런던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럼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강은 다시 자리에 앉아 머리를 쓸어내렸다 3장 프리마돈나의 협박 혹시 아이린 에들러라는 가수를 알고 있나 글쎄요 워슨 미안하지만 내 자료 파일을 가져다 주겠나 홈즈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인물과 사건기사를 모아둔 파일을 찾았다 그건 오래된 그의 습관이었다 그 파일은 적어도 홈즈가 탐정을 하고 나서부터 스크랩해놓은 기사들로 웬만한 사전보다 나았다 그것은 시메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어느 부함정의 기사와 어느 유태인 라삐에 관한 기사 사이에 있었다 나는 그 부분을 편체로 홈즈에게 건네주었다 1858년 미국 뉴저지주 출생 알토 가수 라스칼라 전속 가수 바르샤바 왕립 오페라단의 프리마돔나 지금은 오페라 무대에서 은퇴했고 런던에 거주하는군요 그렇다 5년 전쯤에 바르샤바에 얼마 동안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를 처음 만났다 홈즈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전하께서는 그때부터 이 젊은 여과수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신 거군요 그러는 동안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할 편지를 여러통 주셨겠지요 그리고 지금 그 편지를 돌려받고 싶으신 거고 말입니다 그대가 말한 그대로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그 여과수와 비밀리에 결혼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왕비로 삼겠다는 약속이라도 하셨나요 나는 맹세코 결혼의 맹세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럼 법적인 효력이 있을 만한 문서를 주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렇다면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건 직접 쓰신 편지 뿐이겠군요 구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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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 전하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여인이 편지를 들고 나와 협박하더라도 전하께서 부인만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필체는 필체는 어떻게 하나 필체는 얼마든지 흉내가 가능합니다 왕실에서 전형으로 사용하는 편지지를 사용한 것은 그건 그녀가 훔친 겁니다 편지지 정도는 몇 장 없어진다고 해서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내 봉인이 찍혀있는 건 어떻게 하나 돈만 있으면 봉인을 위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진은 전하의 사진이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하고 아이린이 함께 찍은 사진이거든 홈즈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건 좀 어렵군요 경솔한 행동이셨습니다 구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젊은 혈기에 앞뒤를 가리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 사실 스물다섯 살의 황태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지 그렇다 해도 조금은 후의를 생각하셔야 했습니다 어쨌거나 사진을 돌려받지 않으면 안되겠군요 바로 그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다 이미 돈으로 해결하려고도 해봤지만 그녀가 거절했겠지요 세상에 돈을 다 준다고 해도 거절하더군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을 써보셨겠지요 물론이다 사람을 고용해서 두 번이나 집을 뒤지기도 했고 아이린이 여행할 때에는 소매치기를 시켜 트렁크와 핸드백을 가로채기도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갑자기 홈즈가 큰소리로 웃었다 구강이 기분이나 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걱정이 될 정도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하신 일치고는 참으로 민망하군요 그대에게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그런 일도 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 나의 예상대로 구강은 화가 나있었다 목소리가 무겁게 경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홈즈가 웃음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그 편지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이린 애들러가 전학계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나를 파멸시키겠다고 했다 전하의 결혼 소식을 들은 것이로군요 자네도 들은 모양이군 하긴 비밀이 아니니까 구강은 잠시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을 이었다 내 결혼 상대로 예정 내 결혼 상대로 스칸디나비아 왕실의 두 번째 왕녀인 크로틸드 폰 삭스메닝겐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칸디나비아 왕실은 가풍이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왕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예민한 편이다 만일 과거 항퇴자 시절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낱 여가수와 사귀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로 이 혼담은 깨지고 만다 왕녀는 티끌만한 의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린이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왕녀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나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혼담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나라의 화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로 혼담이 깨지면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체가 긴장하게 될 것이다 그녀가 진짜로 사진을 보낼 거라고 보십니까 아이린은 그 미모만큼이나 대단한 여성이다 천사 같은 외모와는 달리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그녀의 결단력은 웬만한 남자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도 않을 일을 입으로 내뱉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또 한 번 하겠다고 한 것을 망설이거나 번복하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그녀가 아직도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스칸디나비아로 보낸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다 아이린은 왕녀와의 약혼을 정식으로 발표하는 날 보내겠다고 했다 약혼 발표는 언제입니까 이번 월요일이다 시간이 많지 않아 구강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러나 홈즈는 여유롭게 하품까지 했다 사흘이나 남았군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충분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당분간 런던에 계시겠지요 물론이지 래남 호텔에 묵고 있다 프론트에서 폰 크람 백작을 찾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전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부디 나의 근심을 덜어주기 바란다 그대가 사진만 찾아주면 곧바로 백지수표를 줄 것이다 물론 왕국의 일부를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다 황송하군요 하지만 보헤미아 왕국은 사양하겠습니다 홈즈는 빙글에 웃었다 그러자 구강은 망토 아래에서 묵직해 보이는 가죽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사건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에 쓰도록 하라 황금 300파운드와 700파운드의 지폐가 들어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린 에들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인트 존스 우드 서펜타인가의 브리오니저택이다 홈즈는 자신의 수첩에 받아 적었다 아 한가지 더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사진의 크기는 어느정도입니까 세로 17cm 가로 11cm 케빈이 판이다 알겠습니다 대충 필요한 정보는 다 모은 셈이군요 돌아가 계시면 곧 좋은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은 올 때와 달리 복면을 쓰지 않고 방을 나갔다 구강을 태운 쌍두마차의 말발급 소리가 멀리 사라지자 홈즈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홈즈 어디를 가려고 그러나 먼저 조사할 게 있거든 그런데 자네는 사진을 어떻게 찾아올 셈인가 그건 왓슨 자네가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온다면 그때 알려주겠네 그나저나 정략결혼을 해야 하는 구강에 비하면 우리가 더 행복한 게 아닐까 싶군 나로서는 재미있는 사건이 되겠지만 말일세 4장 뛰어난 정보원 이튿날 나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베이커가의 하숙집으로 갔다 그러나 홈즈는 없었다 하숙집 주인인 허드슨 부인은 홈즈가 아침 8시경에 집에서 나갔다고 했다 나는 홈즈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홈즈가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나에게는 결코 생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기에는 이 사건에 대한 내 호기심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나는 함께 살던 정든 방에 알라교자에 앉아 불을 쬐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의 사건들에 비해 기괴하거나 무섭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워낙 높은 신분의 사람이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흥미로웠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건에 관계없이 상황을 깨뜨려 보는 친구의 날카로운 시선과 명쾌한 추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나를 흥분시켰다 홈즈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언제나 섬세하면서도 기민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도 그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내 친구가 어서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들려주기만을 고대했다 그러나 나의 조급함과는 달리 한시간이 지나도록 홈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지루해졌고 급기야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난로의 온기에 녹원해진 탓도 있었지만 어젯밤 오래간만에 홈즈의 홈즈의 날카로운 추리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에 흥분해서 잠을 못 잔 탓이었다 어느 사이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방문이 거세게 열리는 바람에 나는 하마터면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놀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술이 거나하게 취한 마부였다 그는 흔들거리며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내 앞에 섰다 나는 이 낯선 사람의 당당한 등장에 너무나도 놀라서 소리를 지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를 더욱 아연하게 만들었다 오래 기다렸나 왓슨 그는 다름 아닌 홈즈였던 것이다 홈즈의 머리카락은 거센 바람을 맞은 것처럼 몹시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을 온통 덮을 정도로 멋대로 길게 자란 구렛나루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햇볕에 익은 얼굴처럼 검붉었다 또한 군데군데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허름한 옷차림까지 내 앞에 선 사람은 영락없는 마부였다 홈즈의 변장 솜씨가 뛰어난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였다 홈즈 자넨가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묻자 홈즈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럼 누구로 알았나 그런데 잠시만 더 기다려야겠는걸 옷 좀 갈아입고 나오겠네 홈즈는 싱크둣 웃다니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5분 뒤 홈즈는 예의 깔끔한 트위드 정장 차림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 손을 호주머니에다 찌른 채 난로 앞으로 다가오다가 두 다리를 벌리고 섰다 워슨 오늘 아침에 말이야 홈즈는 말을 하다가 말고 무엇이 우스운지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숨이 턱에 닿도록 웃어대더니 의자 위에 털썩하고 주저앉아버렸다 홈즈 왜 그러나 워슨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자네는 상상도 하지 못할걸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러는 건가 워슨 자네가 오랜 시간 기다린 것에 사과하는 의미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나는 오늘 아침 여덟시에 실직한 마브로 변장하고 집을 나섰네 그리고 곧바로 브리오니 저택으로 갔지 저택은 큰 도로에 접한 아담한 2층 집이더군 집 뒤에는 정원이 있었고 현관에는 자동 잠금장치가 달린 자물통이 달려있었어 또 아래층에 큰 응접실로 통하는 창문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것이었는데 그 잠금장치는 어린아이도 쉽게 열 수 있을 만큼 허술한 것이었지 정원에는 마구깐이 있었는데 그 마구깐 지붕으로 올라가면 복도로 향한 작은 창문이 있어서 집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군 집 주위를 돌면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그 외에는 별로 눈길을 끄는 게 없었네 홈즈 자네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를 안당한 것이 용하군 그런데 변장은 왜 한 건가 그 사람의 주변을 알고 싶을 때는 그 집에 마부들과 친분을 갖는 것 만큼 유용한 것이 없거든 마부들은 동료 의식이 매우 강해서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일자리도 알선해주기도 한다네 또 서로 잘 모르더라도 마부라는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추는 것이 없지 어쨌든 나는 서펜타인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부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걸 노렸네 나는 나는 그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옆집의 마부를 만날 수 있었지 그 마부는 말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내가 다가가서 일을 거들자 그 늙은 마부는 젊은 친구가 일을 잘한다면서 칭찬까지 해줬다네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늙은 마부는 땀을 식히자며 잠시 일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권하더군 우리는 그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 한참 그의 수다를 참고 듣다가 나는 슬며시 브리오니 저택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지 다행히 그 마부는 말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더군 그 문제의 여가수는 물론이고 그 동네 사람들의 정보까지 모두 얻을 수 있었거든 일이 끝나자 그 마부는 팁이라면서 이 펜스나 주고 나중에는 술까지 사줬다네 오랫동안 탐정 노릇을 했지만 이렇게 적은 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네 홈즈는 연신 킥킥 가렸다 홈즈 자네 마부한테 팁을 받은 게 그렇게 웃음나 그럴 리가 있겠나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있었네 하여간 나는 아이린 에들러라는 여성을 한시바비 만나보고 싶어졌지 그건 의외로군 도무지 여성에게는 관심도 없던 자네가 웬일인가 그래 마부는 에들러 양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한마디로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여성이라고 하더군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까지 하더군 음악회에 출연하기 위해서 극장에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데 이상한 건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아름답게 차려입고 외출했다가 7시 정각에 돌아온다는 거야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 걸 보면 만찬에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 그녀를 찾는 손님도 많지 않은 편인데 남자 손님은 딱 한 명 이라고 하네 템플 법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가프리 노톤 이라는 청년으로 건강해 보이는 구릿빛 피부에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하더군 또 성격도 할달하고 친절해서 마부들에게도 잘한다는 거야 그 남자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오지만 어떤 때는 두 번이나 그 이상일 때도 있다고 하더군 이 정도면 웬만한 정본 뺨치는 실력 아닌가 하지만 홈즈 어떻게 그 마부가 그 청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겠나 마부들이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나 그 옆집 마부가 그러는데 청년이 그녀를 방문하는 사이 청년이 타고 온 마차의 마부에게 들었다는 거야 하여간 나는 그 마부에게 필요한 걸 다 알아낸 다음에 아이린 에들러의 집으로 되돌아갔네 5장 비밀 결혼식 워슨 그래서 나는 가프리 노톤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더군 나중에 알아보니 그 친구 변호사더군 그렇다면 그녀와 그는 어떤 관계일까 개인 변호사일까 아니면 연인일까 또 매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변호사라면 문제의 사진은 그 남자에게 있을 거야 그렇다면 보헤미아 국왕이 사진을 찾지 못한 것도 설명이 되지 하지만 연인이라면 사진은 아마 저택에 있을 거야 아무튼 그 둘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조사해야 할 곳이 저택이냐 법학원이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일단 이 수수께끼 인물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네 왓슨 왓슨 자네 지루한 건 아닌가 하지만 자네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소소한 것까지 알아야만 해서 말이야 지루하다니 재미있게 듣고 있네 다행이군 그럼 계속 함세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마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늠름한 젊은이 하나가 마차에서 뛰어내렸네 가무잡잡한 피부에 메브리코와 구레나룻이 인상적인 미남이었지 한눈에 카프리노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 늙은 마부가 일러준 그대로였거든 그는 무척 급한 듯이 저택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더군 그리고 늙은 한여가 문을 열자마자 한여를 밀치고 집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버렸네 마치 자기 집에 온 사람 같더군 나는 담장 가까이에서 아까 자네에게 얘기한 거실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서 응접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를 볼 수 있었네 아이린 에들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지 팔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녀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분명했지 하여간 그는 몹시 흥분하고 있더군 그가 집 밖으로 나온 건 30분쯤 지난 만디었네 집에서 나온 그는 들어갈 때보다 더 급해 보이더군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금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면서 마차에 올라타더니 마부에게 소리쳤지 리젠트 리젠트가 그로스앤 행키에 잠깐 들렀다가 에지웨어가의 세인트모니카 성당으로 가게 만일 20분 이내에 성당으로 가면 팁으로 반기니를 줌세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네 하고 말이야 워낙 큰소리였던 덕분에 그의 행선지를 쉽게 알 수 있었지 까프리 노턴이 탄 마차가 내 앞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자 나는 마차의 뒤를 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망설였네 브리오니 저택 쪽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그런데 또 하나의 마차가 나타난 거야 아름답게 칠을 한 작은 마차였지 그런데 그 마부의 모습이 가간이더군 얼마나 서둘렀는지 상의의 단추는 겨우 하나만 채우고 있을 뿐이었고 타인은 제대로 묶지도 못한 채 겨우 목에 걸고 있었고 옷자락은 허리춤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네 마치 자다가 급하게 몸만 빠져나온 것 같더군 마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저택 앞에 멈춰 서자마자 한 여인이 집안에서 튀어나와서 사뿐히 마차에 올랐지 언뜻 보기에도 대단한 미인이더군 한나라의 황태자가 마음을 빼앗긴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었어 그녀 그 몹시 빠른 말투로 마부에게 말을 했다네 세인트모니카 성당으로 급히 가요 20분 이내에 닿으면 팁으로 반파운드 주겠어요 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은 무섭게 뛰었다네 그녀를 따라가야만 했지 그녀가 탄 마차의 뒤에 매달리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마침 합승마차가 한 대 지나가더군 망설일 것이 없었지 바로 손을 들어 마차를 세웠어 아 그런데 내 옷차림을 본 마부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는 거야 아마 요금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긴 내 행색이 좀 초라하긴 했지 하지만 마차를 놓칠 수는 없었어 나는 재빠르게 마차에 올라타고 돈을 보여주면서 세인트 모니카 성당까지 20분 안에 가면 단 파운드 주겠소라고 말했다네 그때서야 마부는 어서 오라며 인사를 하고는 힘껏 마차를 출발시켰지 마차가 출발하고 시계를 보니까 11시 35분이더군 돈의 힘이랄까 마차는 거의 필사적으로 달렸다네 하지만 앞선 마차를 추월하지는 못했어 성당 앞에는 이미 두 대의 마차가 세워져 있었지 나는 마부에게 돈을 지불하고 서둘러서 성당 안으로 들어갔네 홈즈의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성당 안에는 카프리 노턴과 아이린 에들러 이 두 사람과 하얀 옷을 입은 사제 한 사람뿐이었어 세 사람은 뭔가 심각하게 얘기 중이더군 나는 기도를 들이러 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통로를 따라서 재단 앞으로 나아갔다니 그런데 내 발자국 소리가 성당 안에 울리자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나를 돌아보더군 그리고 다음 순간 노턴이 나를 향해 성큼성큼 뛰어오더니 내 팔을 팍 움켜쥐는 것이 아니겠나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탁 좀 합시다 어서 이리로 좀 아니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 하지만 노턴은 내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완강하게 나를 잡아 끌었어 나는 반항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가 끄는 대로 재단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네 나는 그 카프리 노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척지 않게 당황했지 재단 앞에까지 가서 노턴은 내 옷소매를 붙잡은 채로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 신부님 이젠 됐죠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왓슨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가나 글쎄 바로 아이린 에들러와 카프리 노턴의 비밀 결혼식에 과잉되었던 거라네 그게 정말인가 자네도 놀랄 줄 알았어 나는 언겹결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비밀 결혼식에 증인이 되고 만 거지 결혼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네 신랑 신부는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성당의 신부도 나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내주더군 정말이지 그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한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네 홈진은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는지 연신 웃어대고 있었다 사건을 조사하러 갔다가 엉뚱하게도 조사 대상자의 결혼식 증인을 서고 오다니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이기는 했다 아마도 증인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카프리 노턴이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아무나 데려오기라도 해야 하는 순간에 때마침 내가 성당 안으로 들어간 거지 기막힌 타이밍 아닌가 내가 신랑의 수고를 덜어준 셈이 되고 말았지 아 그리고 이건 그 아름다운 신부가 나에게 고맙다면서 준 것이라네 홈진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호주머니에서 1파운드짜리 금화 한 입을 꺼내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왔은 자네 조사하러 가서 수입까지 얻어가지고 왔군 그래 그러게 말일세 어쨌든 나는 이 금화를 증인이 된 기념으로 시계줄에 달아놓을 작정일세 홈즈 그래서 어떻게 됐나 결혼식을 마치고 성당 밖으로 나오자 나는 좀 걱정이 되더군 그 둘이 떠나기라도 한다면 내 계획에 자질이 빚어지기 때문이었지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교회 앞에서 헤어지더군 카프리 노토는 허파건으로 아이린 에들러는 브리오니 저택으로 각자 타고 온 마차를 타고 돌아간 거야 그 두 사람은 감시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서인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더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지 홈즈 그게 뭔가 내가 조급하게 묻자 홈즈는 나의 호기심이 반가운 듯 싱글방글 웃었다 아이린 에들러가 카프리 노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 그럼 오늘도 다섯시에 공원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나도 사전 준비를 위해서 돌아온 것일세 사전 준비라니? 차가운 쇠고기와 시원한 맥주 한 잔이지 나는 홈즈의 어이없는 대답에 맥이 풀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홈즈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다 왓슨 무슨 일을 하려면 뱃속부터 채워야 되지 않겠나 사실 아침부터 여태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 게다가 오늘 밤에는 무척 바쁠 테니까 말일세 오늘 밤이 바쁠 거라니 점점 알 수 없는 말만 하는군 나는 나도 모르게 시큰둥하게 중얼거렸다 항상 사람들의 생각보다 한두 발 앞서나가는 홈즈의 생각과 추진력에 익숙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까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왓슨, 이번 일에 자네의 도움이 필요한데 거들어주겠지? 홈즈의 그 말은 내 귀를 솔깃하게 했다 홈즈, 내가 마다할 리가 있나 법을 어기게 될 텐데도 말인가 잘못하면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다네 홈즈 자네가 하는 일에는 그만한 명분이 있을 테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자네를 믿네 왓슨 자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준다니 정말 고맙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네가 내 친구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걸세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군 그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뭔가 그 전에 먼저 참을 수 없는 허기부터 좀 해결하면 안 되겠나 홈즈는 배를 움켜쥐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6장 사전괴핵 홈즈는 허드슨 부인이 날라다 준 음식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급하게 먹었다 평소 그닥지 않은 행동이었다 홈즈, 좀 천천히 먹게 그러다가 체하겠네 내가 걱정스러워서 맥주를 그의 앞으로 밀어놓자 홈즈는 입안에 가득 물고 있던 음식을 꿀꺽 삼키며 입을 열었다 시간이 없네 왓슨 자네한테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거든 7시가 되기 전 그러니까 아이린 에들러가 공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브리오니 저택에 가서 그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야 하네 그녀를 기다린다고? 저택을 수색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우리의 국왕께서 실패하지 않으셨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진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다소 엉뚱한 계획을 세웠는데 왓슨 자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네 내 역할을 강조하는 홈즈의 말에 나는 조금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긴장할 건 없네 왓슨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일단 그녀가 저택 앞에 나타나면 약간의 소동이 일어날 걸세 그 와중에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걸세 이때 자네는 소동에 끼어들지 말고 남의 눈을 피해서 그 집 창가에 바짝 붙어 서 있게 4, 5분이 지나면 응접실 창문이 열릴 테니 들여다보고 있다가 내가 손을 들어 신호를 하면 이걸 집 안으로 던지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된다네 홈즈는 안주머니에서 시가처럼 길쭉한 종이 막대를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알았네 홈즈 그런데 이건 위험한 건가 위험한 건 아니네 이건 백항공들이 사용하는 연기 로켓인데 자동 발화되는 신간이 양쪽에 달려 있어서 충격을 받으면 연기와 불꽃이 나게 되어 있지 그저 연기만 나는 물건이니까 이것 때문에 누가 다치는 일은 없을 걸세 걱정하지 말게 다행이군 내가 안심한 것을 보고 홈즈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왓슨 자네는 길모퉁이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게 그 다음 일은 구경꾼들이 알아서 할 거야 나도 10분쯤 후에 자네가 있는 그곳으로 가겠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란 그녀의 집에 이 연기 로켓을 던지고 불이 났다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바로 그렇네 문제없네 그런데 홈즈 자네는 어떻게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건가 더구나 그녀가 집에 있을 때 말일세 그건 시간이 없으니 왓슨 자네가 직접 보도록 하게 하지만 한 가지 강조하자면 자네가 맡은 일 외에 어떤 곳에도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해야 하네 어떤 소동이 일어나도 말일세 왓슨 자네 왓슨 자네 약속할 수 있겠나 내 친구는 맹세라도 받겠다는 듯이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나도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겠군 잠깐만 기다리게 왔음 홈즈는 침실로 들어간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딴 사람이 되어 나왔다 챙이 넓은 모자에 새하얀 타이와 통이 넓은 바지 게다가 부드러운 눈빛과 자비로운 미소는 영락없는 개신교 목사로 보였다 홈즈 자네는 영국 배우를 해도 손색이 없겠네 좋은 헤어가 울고 갈 정도야 내 칭찬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다 홈즈는 의복뿐만 아니라 변장한 인물의 인품이나 직업에 따른 성격까지도 제대로 표현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유능한 탐정을 얻은 대신 역사의 길이 빛날 미대한 배우 한 사람을 잃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홈즈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6시 15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숙집을 출발한 우리는 6시 50분에 서펜타인가에 도착했다 해질녘의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들이 한쪽 구석에 모여 시시덕거리고 있었고 젊은 하녀에게 수작을 거는 위병도 있었으며 반듯하게 차려입은 청년 몇 명이 시가를 물고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도 보였다 심지어 칼갈이 하나는 손님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다 결코 조용한 동네는 아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그 거리를 서성였다 홈즈는 작은 소리로 아까 마주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사람의 결혼 덕분에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될 수 있게 되었네 우리의 구강께서 약혼자인 공주에게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아이린 헤들러도 신랑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싶진 않을 거란 말이지 마치 양쪽에 날이 있는 칼 같다구나 할까 그 사진은 구강에게도 아이린 헤들러에게도 위험한 물건이 되어버린 거지 그렇다면 홈즈 사진은 아직 그녀가 가지고 있겠군 맞네 어디에 돋느냐가 문제지만 말일세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건 아닐까 케빈이 판의 사진은 드레스 안에 숨기거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나 만약 그랬다면 구강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을 걸세 그럼 어디다 둔 걸까 뭐 은행이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걸세 여자들은 본시 비밀을 좋아하고 감정에 충실하지 예술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 그렇다네 하지만 남자는 경제나 정치적인 이유에 좌우되곤 하거든 그녀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걸세 또 그녀가 협박한 내용대로라면 며칠 안에 사용해야 하니까 분명히 가까운 어딘가에 있겠지 그 사진은 분명 집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네 하지만 홈즈 두 번이나 침입해서 찾아봤다고 했지 않나 도둑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훔쳐가지 않나 절도와 조사는 차원이 다르다네 그럼 자네는 어떻게 찾겠다는 건가 그녀가 직접 가르쳐 줄 텐데 굳이 내가 힘들여 찾을 필요가 어디 있겠나 홈즈 자네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분명히 그렇게 될 걸세 아 저기 마차가 오고 있군 왓슨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네 실수 없이 해야 하네 깨끗한 사륜마차 한 대가 요란한 말발급 소리와 함께 달려오더니 브리온이 저택 앞에서 멈춰 섰다 바로 그때였다 아까부터 서성거리고 있던 불황자 하나가 마차로 달려가더니 문을 벌컥 열고는 구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다른 불황자가 나타나 먼저의 불황자를 밀치며 소리쳤다 꺼지라고 여긴 내 구역이야 두 불황자가 치고 받으며 뒹굴자 칼갈이와 위병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싸움을 말리는가 싶었지만 급기야 패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주먹과 지팡이가 마구 오가는 가운데 흥분한 칼갈이는 들고 있던 자루까지 휘두르며 날뛰었다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것조차 몹시 위험하게 보였다 그런데 바로 이 난투극 사이에 아이린 에들러가 갇혀 있었다 워슨 이따가 보세 홈즈는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듯 하더니 갑자기 흥분해 있는 사내들 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자기 몸으로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누군가가 휘두른 지팡이에 머리를 정통으로 막고 그녀 앞에서 쓰러졌다 지팡이는 두 동강이가 나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홈즈의 머리는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버렸다 피를 보아서 그랬는지 홈즈가 쓰러져서인지 여태까지 무서운 기세로 치고받던 사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잽싸게 흩어져 버렸다 싸움패들이 사라지자 멀리에서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먼저 갇혀있던 숙녀를 부축해 저택으로 안내했고 이어서 쓰러져 있는 홈즈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아이린 에들러는 현관 앞에서 우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 가여운 분은 괜찮으실까요? 맑고 고운 목소리였다 죽은 것 같은데요?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 앞으로 튀어나갈 뻔했다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 아니에요?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숙녀분께서는 지갑이고 시계고 모두 털렸을 겁니다 잘못하다간 다치셨을 수도 있겠고요 아휴 용감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거리에서 죽게 만들다니 사람들은 한마디씩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때 여인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분을 저희 집안으로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구경꾼들은 저마다 숙녀의 선행에 찬사를 보내며 홈즈를 집안으로 옮겼다 나는 홈즈가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만 해도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홈즈가 사람들에 의해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이 모두가 그의 궤에게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들까지도 말이다 나는 홈즈와 약속한 대로 창가에 붙어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응접실은 불이 켜 있지 않았지만 다행히 커튼이 쳐 있지 않아서 안의 광경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피투성이의 홈즈는 응접실의 긴 소파에 누워있었다 아이린 에들러는 자신 때문에 정신을 잃고 있는 낯선 남자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보고 있었다 홈즈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다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 착하고 아름다운 이 여성을 속이고 있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망설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내 친구가 믿고 맡긴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홈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터였다 망설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나 자신을 타일렀다 하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홈즈가 준 연기 로켓을 꺼내들고 신호를 기다렸다 그때 홈즈가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눈을 뜨더니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자 한여가 창문을 활짝 열어져 쳤다 다음 순간 홈즈는 손을 번쩍 들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신호가 온 것이다 나는 연기 로켓을 있는 힘껏 내던졌다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내 외침과 동시에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쏟아지듯 밀려나왔다 가뜩이나 아까의 소동으로 저택 앞에 모여있던 구경꾼들은 난데없는 검은 연기에 놀라서 나보다 더 크고 소란스럽게 비명을 질러댔다 오! 하나님! 불이다! 불! 집안에서는 한여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거리에는 마부에 불왕자에 심지어 신사들까지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소란을 뚫고 홈즈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안심하십시오 이건 불이 난 게 아니고 그냥 연기만 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모두들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애초에 홈즈와 약속한 곳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홈즈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나는 홈즈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씩 웃고는 빠른 걸음으로 서펜타인가를 벗어났다 워슨 루켓 던지는 폼이 대단하던걸 덕분에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됐네 에지웨어 가로 가는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홈즈는 입을 열었다 그럼 사진을 가지고 왔나? 아니 하지만 조만간 내 손에 들어올 걸세 있는 곳을 알아냈으니까 정말 그녀가 가르쳐 주기라도 한 건가? 물론이지 홈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네 물론 자네를 비롯해서 싸움을 하던 녀석들이며 구경꾼들이 모두 잘해준 덕분이지만 말일세 워슨 자네도 금방 알아차렸겠지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 말일세 하지만 자네 머리에서 피가 솟을 때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약속도 잊어버리고 자네에게 달려갈 뻔했으니까 나는 불만스럽게 툴툴 거렸다 그러자 홈즈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개구장이처럼 웃었다 미안하네 시간에 쫓기다 보니 미리 알려준다는 걸 잊었어 도대체 그 피는 어떻게 된 건가? 그건 연극에서 흔히 쓰는 낡은 수법인데 싸움에 뛰어들기 전에 빨간 물감을 손에 묻히고 있다가 한데 맞는 척하며 얼굴에 물감을 묻혔던 거네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추기고 동정어린 말을 던지자 아이린 에들러는 쓰러져 있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지 사실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다친 사람을 남몰라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 말이야 나는 잠시 아픈 척하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그쪽에서는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지 바로 그때 자네가 내 신호에 따라 로켓을 응접실 안으로 던진 거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척척 진행되었다네 그런데 그 연기 로켓은 왜 던지게 한 건가? 왓슨 만약 자네 집에 불이 났다면 자네는 어떻게 행동하겠나? 글쎄 일단 도망가겠지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거야 여자들은 소중한 것에 대한 애착이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네 달링턴 스캔들과 아론스워스 성의 사건을 기억해보게 불이 났을 때 어머니인 여성은 자기 아이를 안았고 미혼의 여성은 보석 상자를 끌어앉지 않았던가 자 그렇다면 현재 아이린 헤들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나? 보헤미아 구간과 함께 찍은 사진이겠군 바로 그거지 정체모를 연기와 함께 불이야 하는 외침이 들리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갈 출구를 찾느라 난리가 났지 하지만 아이린 헤들러는 오히려 사람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군 내 예상대로였네 그녀가 거실 안쪽 벽에 달린 초인종 줄 바루 위에 붙은 널반지를 움직이자 사근 공간이 나타나더군 벽처럼 보이도록 만든 비밀 벽장이었던 거지 나는 연기 사이로 그녀가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걸 보았어 꽤 큰 봉투였지 그럼 그게 바로? 그렇지 정확하게 케빈이 판 사이즈의 봉투였다네 사진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 나는 곧 침착한 목소리로 불이 아니라고 소리쳤네 그러자 아이린은 이 소란의 정체가 연기 로켓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사진을 도로 집어넣고 널반지를 원래의 모습대로 고쳐놓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지 좋은 기회였는데 마침 그 집 마부가 나를 유심히 지켜보는 바람에 사진을 꺼내가지고 나올 수는 없었네 섣불리 서두르다가는 이를 그르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일세 별 수 없이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온 거라네 사진을 찾아와야 하지 않겠나? 물론이지 내일 오전에 전화를 모시고 브리오니 저택을 방문할 걸세 응접실에서 그녀가 우리를 막기 위해 준비하는 사이에 전학계에 직접 사진을 찾게 할 작정이네 그녀가 단장을 하고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에는 우리들은 이미 사라진 뒤가 되겠지 물론 사진과 함께 말일세 왓슨 괜찮다면 자네도 함께 갔으면 하는데 물론 가고 말고 몇 시에 갈 건가? 오전 8시에 가려고 하네 아이린 에들러가 자고 있을 시간이어야 하니까 말일세 그나저나 전학계 빨리 전부를 쳐야겠군 홈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느 사이 베이커가의 하숙지 평간 앞에 당도했다 홈즈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열쇠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안녕하십니까 셜록 홈즈 씨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봤지만 인사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확실치가 않았다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단지 코트로 온몸을 감싼 매소한 청년 하나가 빠른 걸음으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돌아본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 청년은 뒤를 보지도 않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어쩐지 귀에 익은 음성인데 홈즈는 젊은이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나는 다음 날 아침부터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심부름꾼을 시켜 집에 연락을 하고 그날 밤 베이커가에서 잤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 커피와 토스트로 가벼운 식사를 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보헤미아 구강이 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었다 정말 사진을 찾았나? 구강은 흥분해서 홈즈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댔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이라면 가능성은 있다는 얘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전하께서 저희와 함께 브리오니 저택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간다고 그녀가 사진을 쉽게 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입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찾을 수 있다면야 무엇이 어렵겠나? 식사도 마친 것 같은데 어서 출발하지 마차를 부르는 동안 잠시 기다리시지요 밖에 있는 내 부러움을 타고 가면 된다 전하의 마차를 이용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나와 홈즈는 모자를 집어들고 구강을 앞세워 방을 나섰다 홈즈는 브리오니 저택으로 가는 동안 마차 안에서 아이린 에들러의 결혼 사실을 알려주었다 구강은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전하 어제 아이린 에들러 양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니 도대체 누구와 했단 말인가 상대는 가프리 노톤이라는 영국인 변호사로 결혼식은 세인트모니카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순간 보헤미아 구강은 낙심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노톤이라고 아이린이 그런 이름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다니 정말 그를 사랑하는 걸까 저는 사랑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왜인가 숙녀분께서 진심으로 노톤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전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하의 결혼을 방해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 하지만 보헤미아 구강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입을 다시 열었다 신분의 문제만 아니라면 아니 그녀가 미국 태생만 아니었다면 나는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내 아내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따위 정략결혼은 하지도 않았을 거고 만약 그랬더라면 아이린은 아름다움과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왕비가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구강은 입을 다물어버리고 창밖에 풍경을 응시했다 무거운 침묵은 서펜터인가에 브리온이 저택에 닿을 때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마차가 멈춰섰다 저택의 현관은 이미 열려있었고 그 앞에는 하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서있었다 우리가 부러움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은 홈즈가 다가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셜록 홈즈씨 되시죠? 순간 나는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놀란 것은 내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셜록 홈즈요만 혹시 저를 아시오? 주인 아씨께서 선생님이 오시면 신뢰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이러셨습니다 그럼 에들러 양은? 아씨께서는 서방님과 함께 오늘 아침 체링크로스역의 5시 15분 열차로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시오? 먼저 평정을 되찾은 사람은 홈즈였다 외국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말은 없었습니까? 아씨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홈즈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보헤미아 구강만큼은 아니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럼 사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 홈즈는 구강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한여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은 어제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통 엉망이었다 제 위치에 있는 가구는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어지간히 서두른 모양이군 홈즈는 중얼거리면서 초인종 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널빤지를 드러냈다 구강가 나는 잔뜩 긴장한 채로 홈즈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나는 홈즈의 얼굴이 흑빛이 되는 것을 보았다 돌아서는 홈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작은 편지 봉투와 한 장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은 우리가 원하는 사진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었다 봉투 표면에는 셜록 홈즈 씨 직접 보세요 라고 써있었다 홈즈는 무표정하게 봉투를 뜯었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당신의 변장과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으니까요 연기가 나고 불이 났다는 비명을 들었을 때까지도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아니라 누군가의 장난으로 판명되는 순간 제가 사진을 꺼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쳤지요 셜록 홈즈,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쯤에 지인으로부터 당신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안께서 탐정을 고용하신다면 그건 바로 당신일 거라다군요 다른 도둑이나 탐정 몇백 명이 온다고 해도 당신을 당하지 못할 거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당신에 대해 조사를 해봤지요 당신이 해결한 사건은 물론이고 사는 곳까지 알아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당신에게 사진이 있는 비밀 장소를 직접 가르쳐드리고 말았다군요 하긴 저를 구하고자 싸움판에 끼어드신 자상한 목사님을 의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기막힌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실수를 깨달은 순간 마부에게 당신을 감시하라고 이르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전 재빨리 남장을 하고 당신의 뒤를 밟았죠 샬록 홈즈 씨 당신은 제가 오랫동안 무대에 섰던 오페라 가수였다는 걸 알고 계실 테지요 저 역시 연극과 현장에는 아주 익숙하답니다 당신들은 베이커 가로 가시더군요 제가 이미 조사해둔 홈즈 씨의 주소와 일치했던 겁니다 제 짐작이 확신이 되자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군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현관 앞에 서 계실 때 인사를 하며 지나간 청년이 바로 저였답니다 저는 곧바로 템플 법학원으로 가서 남편을 만났죠 우리 부부는 당신이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한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샬록 홈즈 씨 당신은 내일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저를 찾아오시겠지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영국에 없을 겁니다 아 한 가지를 잊었군요 당신이 저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사랑해야 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뢰인이신 구강께도 전해주십시오 구강께서는 젊은 날 저에게 많은 상처를 남겨주셨지만 더 이상 그분의 앞길을 막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전하와 홈즈 씨 그리고 당신의 동료인 왓슨 박사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추신 원하는 사진이 아니어서 실망하셨겠지요 하지만 그 사진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니 말입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구강의 위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선물로 제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 아이린 에들러 노턴 드림 편지의 마지막에는 어제 날짜와 편지를 쓴 시각이 기록되어 있었다 시각은 자정으로 되어 있었다 구강은 사진을 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탄식하듯이 말했다 아, 역시 대단한 여성이야 아이린과 같은 여성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영리하고 과감한가 말이다 신분만 아니라면 역사의 길이 빛날 왕비가 되었을 텐데 이처럼 훌륭한 여성이 평민이라니 안타깝기 이를 때였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전하와는 아주 다른 부류의 여성이로군요 홈즈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렀다 구강을 혐오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한 구강은 홈즈의 돌변한 태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나저나 모처럼 맡기신 일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홈즈는 구강을 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닐세 구강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나는 아이린을 아네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뒤집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사진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모두 그대 덕분이다 감사의 표시로 이것을 주고 싶구나 구강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 홈즈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에메랄드로 만든 뱀이 장식되어 있는 진귀한 반지였다 그러나 홈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닙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왕가의 반지가 싫단 말인가 전하의 그 즉흥적인 태도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대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다 지금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말하라 보석이 박힌 시계는 어떤가 그렇다면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 그게 무엇인가 어서 말하라 전하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서 어느 것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진입니다 홈즈가 가리킨 것은 비밀 벽장 안에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사진이었다 구강은 잠시 멍하게 홈즈를 바라보더니 이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그대의 소원이라면 주겠다 구강은 별것 아니라는 듯 선뜻 사진을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사건도 끝났으니 저희들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전하께서도 안녕히 가십시오 홈즈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나섰다 내가 홈즈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악수를 청하며 홈즈에게 내밀었다가 거절당한 손을 그대로 뻗은 채 나가는 홈즈의 등을 멍하게 쳐다보는 구강의 민망한 표정이었다 여기까지가 보헤미아 왕국을 뒤흔들 뻔했던 사건의 전모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남다른 의미는 셜록 홈즈가 탐정 생활을 하는 동안 유일하게 맛본 패배라는 데 있다 그 때문인지 평소 여자의 지식을 무시하는 발언을 예사로 하던 그였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그 비슷한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다 사실 홈즈의 기계처럼 정확하고 완벽한 추리력과 날카로운 관찰력은 탐정으로서는 유능한 능력이었지만 한 사람의 연인이 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능력이었다 섬세하고 질서정연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홈즈에게 있어서 감정이란 이 질서를 뒤흔드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때문에 그는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을 가진 일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서 여성이라는 존칭과 일말이나마 애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아이린 에들러였다 이따금 그녀의 이야기가 나오면 홈즈는 존경과 애정어린 따뜻한 눈빛으로 벽난로 위를 바라보곤 했다 홈즈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는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넣어져 있었다 바로 화사한 야외북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린 에들러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